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성산 테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과열차게 봐주시는 분들께 누구죠 감사합니다 아래 감사합니다 오늘 종성산 테레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야 그 북한에 갔던 연예인들하고 북한에 갔던 우리 대기업 청수들은 뭔 잘못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종성산 테레비 여러분 북한에 갔던 연예인들하고 우리 대기업 청수들 뭐 큰일이라기보다는 쪽팔린거지 이제는 거저 미국에 함부로 못가요 북한에 갔던 연예인들과 혹은 대기업 청수들 기타 관련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무비자는 없어졌어요 이제 올 곳이 드디어 왔습니다래 꼴좋다 문정권 따라서 아이고 고참나 정말 속상한 마음에 여러분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으로 갔던 이제 그 뭐 이재영 삼성 부회장 이재영 조용필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는 미국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무비자가 없어졌어요 북한에 갔다 온 전족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따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개척개척당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인지 왜 북한에 갔던 연예인들하고 대기업 청수들 또 한국 국민들이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조선일보는 미 대사관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영화 인터뷰를 거쳐야 이제는 이재영과 조용필 기타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참 외교부는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5일 현지시간 5일부터 북한 방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도 esta 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알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5일 북한 체류 경력이 있거나 한마디로 북한하고 가지 말라는 나라에 갔다 온 우리 한국 국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자여행허가제도 esta 이거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니까 이제는 미국에 오려면 따로 비자를 신청하고 영어 인터뷰를 거쳐서 미국으로 와라 오려면 개망신이지 개망신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다음에 상영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별도 서류 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바로 esta 제도인데 이제는 이것도 안된다 이거야 무조건 미국에 가려면 2011년 3월 이후에 북한이나 또 혹은 이라크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 말라고 했던 반미주의 국가들 이런 7개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은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군을 막론하고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고 미국 계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로 비자를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 무비자로 다니던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3만 7천여 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숫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북한으로 갔던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뭔 잘못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 2011년도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DJ 때부터 아닙니까 DJ 그 다음에 노무현 이번에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까지 딱 멋을 박았어요 그 9월까지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능호를 막론하고 비자를 받아라 이제 이때까지 했던 무비자 입국 안 돼 이제는 왜 너희는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의 반미를 주장하는 나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상이 의심스러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연먹이는 거예요 연먹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아 그러니까 3만 7천 혁명이 2011년 3월 1일부터 작년도 2018년 9월달 평양회담까지 갔다 온 통일부가 승인해준 사람들은 총 3만 7천여 명이 이제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된다 이거야 개척당한 거지 개척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만 갔다 오면 뭐 되는 일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사람들 특히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영 부회장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수행원들도 이 STA를 무조건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연예인들 중에는 조영필 윤상 등 평양 공연을 위해 다녀온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며 다만 여기서 공무수행을 위해서 방북을 했던 것을 미국 대사관에 내면 이 STA 무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미 대사관과 미국의 처지일관은 뭐냐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비자를 받아라 다시 받아라 다시 사상을 다시 검증을 해보겠다 이거야 사상을 검증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해보라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우리 대기업 청소들이 뭔 잘못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뭔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이 정권에 휘둘려서 정권에 휘둘려서 방북을 했던 우리 연예인들과 대기업 청소들 그 외에 한국 국민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그냥 90일간은 무비자 이 STA 딱 해가지고 무비자로 갔다 왔는데 이제는 일일이 와서 받아라 이거야 이 비자를 비자 신청을 해라 이거야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고 딱 멋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치는 왜 이렇게 취해졌냐면 미국의 이런 강력한 조치는 북한과 이라크 등 미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반미지 국가들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번 조치는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며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을 대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대테러 지원국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거를 우리 한국 정부 좀 미리 알았어요 근데 후에 발표한 거야 이게 이미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극내법에 따른 기술 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가입국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해 왔으며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 방지법에 따라 테러 지원국 등 지정국가 방문자에게 VWP 적용을 제안해 왔으며 그러니까 이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제안해 왔으며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등 7개 국가를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모든 사람들은 ESTA 발급이 불가한데 그 대상국에서 북한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북한에 다녀온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왜? 이미 대테러 지원국 테러 지원국인 북한에 갔다 온 그것은 우리 국내법 위반이거든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금 미국하고 막 매달려가지고 개망신이거든 여러분 이거 개망신이에요 막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얄짤 없음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니, 비자 받아 뭐 이 그 주사파 비자실장 하던 사람 임정석? 비자 받아 왜? 똑같은 굽으로 본다는 거거든 똑같은 굽으로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북한에 갔던 게 뭔지길래 이놈의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설라문에 우리 대기업 청수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야 북한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오토원비어법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국방수권 법안에다가 뭐 넣었습니까? 여러분 뭐 넣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뭘 강조합니까? 최악의 여행 금지구역이 북한이래잖아요 오토원비어가 또 큰일을 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북한을 다녀온 연예인들 대기업, 총수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무조건 미국 가려면 무비자 이제는 없어졌어요 무조건 비자를 받아라 야 주홍굴씨가 새겨진 거지 그 북한에 갔다 온 게 뭔지예요 그 주홍굴씨를 누가 새겼습니까? 이놈의 돌대가리 같은 아이고 될 일도 안 되고 무슨 평화경제? 지랄 발광하고 업대자 받아있네 평화경제 북한하고 일본을 단숨에 앞질러 꼴값질하고 자빠져 있네 진짜 어제 한참 웃었었다래 북한하고 평화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대 그 단숨이라는 노래에 북한에도 있거든 단숨에 생쇼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침에 지랄 발광하지 말라 하고 또 발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수사파의 정권 여러분! 증오하시고 격! 격노하시고 스스로가 여러분 이놈의 정권에게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미국 정부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작은 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칼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왜? 그 작은 칼로 큰 흠집을 냈거든 어떤 거? 주사파 정권이나 빨갱이 정권들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를 받아서 어찌됐든 북한에 갔다 온 모든 대기업 청소들이나 연예인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비자 프로그램이 없어 비자 받으라오 사상검증 좀 받자오 그래서 여러분 북한하고는 사업 북한하고는 사업이 아니고 북한은 뭐가 답입니까? 몽둥이가의 답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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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